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배경에 깐 음악이 제작권 위반 이라고 뜻을 때에 그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하와이 빅 아일랜드 폭포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작권 위반인 음악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이것을 동영상을 삭제해 버리고 다시 또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음악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정을 누릅니다 이게 수정 요걸 터치하면은 자 수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스톱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클릭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음악이 제작권 위반이라고 뜨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음악을 바꿀 때는 오디오 추가 또는 교체를 클릭합니다 교체를 클릭합니다 교체를 클릭하니까 아래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악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음악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그 음악을 클릭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보니까 8분 07 이 동영상의 길이가 8분 07초 입니다 상당히 긴 음악이죠 그래서 8분에 맞추려면은 여기에 재생시간 있죠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5분 이상 이죠 이게 5분 이상 여기 8분 이니까 만약 길이가 2분 30초 에서 3분 사이라면 이걸 클릭하면 적당하겠죠 여기에 다 이 시간별로 이렇게 재생시간별로 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8분이 넘으니까 5분 이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모짤터의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야산곡 이라는 거죠 모짤터의 길이가 보세요 5분 51초 밖에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밑에 하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물론 이 플레이 해볼 해볼 수 있어요 볼 볼 수 있는데 저는 베토벤 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베토벤 여기 검색했죠 여기서 베토벤 이렇게 칩니다 베토벤 이렇게 치고 키보드 엔터를 딱 칩니다 키보드 엔터를 치면은 여기 아티스트에서 베토벤이 작곡한 이 곡이 세 곡이 나옵니다 문 라이스 오라타 올간곡 하고 여기에 5분 15초죠 길이가 그 다음에 나의 심포니 파이널 9번 교양곡 있죠 이게 23분 40초 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심포니 넘버 파이버 이거 이 다른말 운명곡 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6분 56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얘기가 위에 여기가 이 동영상 8분이니까 이 8분까지 꼭 채우려면은 여기에 맞는 것은 이 가운데 9 심포니 파이널 이거죠 이게 맞겠죠 어디 나오면은 좀 남겠지만 물론 시간이 베토벤의 교양곡 오케스트라 심포니 9번 이것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이게 어떤 곡인지 이걸 누르면 플레이 되죠 이런 곡인데 이 동영상과 음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맞는 것을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되겠죠 저는 우리는 편의상 이걸 이제 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두번째 꺼 23분 40초 이걸 선택할 때는 동영상에 추가 있죠 여기에 동영상에 추가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베토벤의 9분 심포니 파이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플레이하면 플레이하면 이게 플레이하면 이렇게 음악이 결합이 되죠 동영상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변경사항 저장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게 결합이 됩니다 이게 음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사항 저장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수정사항이 처리된 동안에는 동영상 현재 버진이 현재 버진이 현재 버진이니까 제작권 입안된 그 버진이 표시되고 이게 제 경험으로는 한 10분 20분 늦어도 30분 이내에 바뀌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서브 상황에 따라서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수정사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동영상 현재 버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 음악 아닙니까 이게 하와이 빅 아일랜드 폭포 음악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수정 진행 중 이렇게 나오죠 음악을 바꾸었을 때는 이와 같이 바로 수정이 바로 바꾸어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정 진행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짧게는 뭐 10분 20분 어떤 경우에는 뭐 제법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들어와 보면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동영상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음악이 저작권 침해 저작권 위반이 된 음악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동영상 화면은 그대로 두고서 음악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정 진행 중이죠 수정 진행 중에도 클릭해서 들어보면 그 이전의 그 음악이 그대로 뜹니다 이게 완전히 수정이 끝나야만 지금 아까 말한 우리가 올린 베토벤의 심포닉 9번 곡이 뜨겠죠 자 이상입니다 이상 유튜브의 동영상 음악을 동영상 삭제하지 않고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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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s 오 오 오